저희가 이제 마지막 한 곡만 한 곡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을 보여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가장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정답! 여기가 지혜언니가 사는 곳이잖아요 지혜언니가 들려드리고 싶은 곡을 골라주세요 저는 저희 노래 중에 아추라는 곡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추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 괜찮으세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저희 아추를 보여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 러블리즈! 오! 오! 오!